한암시 고골사거리에서 출발한다. 저 멀리 객산이 보인다. 마의 불은 객산기술계 선법사 경내에 있다. 벽당 옆에 조그만 암벽이 있다. 여기에 마의 불이 새겨져 있다. 미다스 왕의 솜길처럼 햇빛은 닿는 바위 표면마다 황금빛으로 바꾸어 놓는다. 마의 불은 하대, 중대, 상대로 구성된 3단 대저 위에 앉아 있다. 조그만 얼굴에 눈, 코, 입도 조그맣다. 머리 주변에 얇은 띠로 된 3개의 두광이 있다. 왼손에 약그릇을 들고 있는 마의 불은 약사불이다. 누군가의 무병장수를 기원하기 위해 조성되었다. 한암 교산동 마의 불은 고려 경종 황제의 만수무강을 기원하며 조성되었다. 마의 불의 조성 연도와 목적 등이 새겨진 명문이 있다. 명문을 통해 조성 당시의 상황도 알 수 있다. 먼저 마의 불 명문 전체를 한번 살펴보자. 노란색 명문에서는 마의 불 조성 연도를 알 수 있다. 마의 불은 태평이년, 정충년 7월 29일에 조성되었다. 이때는 고려 제후대 임금인 경종 2년이다. 분홍색 명문에는 고석불과 중수라는 단어 차이로 크게 두 가지 해석이 있다. 고석불은 옛석불, 중수는 오래된 것을 고친다는 뜻이다. 의견 중 한 가지는 조성기법상 마의 불은 통해 신라시대에 조성된 옛석불로 고려 경종 2년에 중수되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옛석불이 있던 것을 중수하여라는 뜻으로 해석한다. 또 다른 의견은 마의 불에 고치는 적이 없어서 고려 경종 2년에 처음 조성되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대신 마의 불이 아닌 가구나 불감 등을 고쳤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늘색 명문에서는 지금 황제의 만수무강을 기원한다는 마의 불의 조성 목적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마의 불이 눈길을 끄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마의 불 조성자가 임금을 황제로 부르고 있다는 점이다. 마의 불 명문에 따르면 고려 임금은 황제 명칭을 사용했다. 황제로 불린 고려시대 임금은 경종이 처음이 아니었다. 고려사에 따르면 고려제 사대 임금, 광종이 황제로 불리었다. 그리고 고려제 18대 임금 의종의 신년 하례식에서는 일본 사절이 보물을 바치면서 황제로 칭하고 있다. 경기도 여주의 고달사터에 있는 원종대사 혜진 탓비의 비신에도 황제라는 명칭이 있다. 현재 고달사터에 있는 비신은 새로 만든 것이고 원래 비신은 여주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다. 이 비는 남하유초의 고승인 원종대사 행적을 기록한 것이다. 고려 광종 때 만들어진 비신에서 그를 쓴 신하가 광종을 황제 폐하로 부르고 있다. 또 임금을 하늘의 아들, 천자로 부른 흔적도 있다. 국립중앙박물관의 고려 전시관에 있는 묘비명에서 찾을 수 있다. 이 묘비명은 고려 제15대 임금, 숙종의 넷째 딸 복명공주의 일생을 기르고 있다. 그래서 복명공주는 천자의 딸로 불리고 있다. 즉, 숙종을 천자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다. 고려는 중국으로부터 왕의 책봉을 받고 조공했다. 하지만 중국처럼 임금을 황제나 천자로 칭했던 것으로 보인다. 나름 황제 또는 천자의 나라라는 고려인의 자부심을 엿볼 수 있다. 마이불 뒤에는 아버지 광종황제의 공포정치와 아들 경종황제의 대사면으로 대비되는 모습이 있다. 황제로 불린 고려 광종은 마이불 명문 속 경종황제의 아버지였다. 당시 고려의 대내외적인 시대 상황을 안다면 이곳 마이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907년 당나라가 망하면서 중국은 5대 10국의 혼란에 빠졌다. 고려를 건국한 왕건이 후삼국을 통일했다. 광종이 제4대 임금으로 즉위했다. 아직도 왕과 호족의 대립은 심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광종의 왕권 강화 정책이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억울하게 노비가 된 양민을 풀어주는 노비안검법을 시행하면서 호족의 경제력과 군사력을 또 과거제를 시행하면서 호족의 정치력을 약화시키려 했다. 중국에서는 5대 10국의 끝자락에서 호주가 망하고 송이 건국되었다. 계속되는 중국의 혼란 속에 광종이 자신을 황제라고 칭하며 공포정치의 서막을 알리는 듯했다. 개경은 황도, 석영은 서도라고 불렀다. 신하들이 입는 관복 색깔로 즉위 등급을 제정하는 것을 신호탄으로 강력한 왕권 강화를 추진했다. 왕권의 걸림돌이 되면 신하뿐만 아니라 형제, 왕족까지 죽였다. 즉위 초기의 학문 중시와 약자 배려 또 공정한 일처리로 신하들의 극찬을 받던 그가 아니었다. 또 거짓말로 남을 해치는 참소가 성행했다. 그래서 임금과 신하 간 부모와 자식 간에도 믿지 못하면서 사회적인 분위기는 어수선했다. 감옥은 넘쳐나서 늘 임시 감옥을 둘 정도였다. 광종이 죽고 경종이 왕위에 올랐다. 옛공신과 장군이 죽음을 면치 못하고 살아남은 사람이 40여 명 뿐이었다. 아버지 광종의 15년 동안을 공포정치 폐해였다. 경종은 대사면을 실시했다. 대사면으로 포융과 화합의 시대를 열고자 했다. 많은 사람이 경종의 대사면을 반기고 기뻐했다. 경종은 해묵은 참소 문서들을 불사르고 참소로 옥에 갇혀있던 죄수나 귀양가 있던 사람들을 풀어주었다. 마애불은 이런 대사면 배경 속에서 조성되었다. 그래서 대사면 은덕을 입은 이곳 호족 세력이 경종을 황제로 부르면서 만수무강을 기원하고 마애불을 조성했을 가능성도 있다. 마애불에는 왕권 강화를 위해 공포정치를 했던 아버지 광종 황제와 대사면으로 포용 화합하려고 했던 아들 경종 황제 두 사람의 대조적인 모습이 남아있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